저희 바로 사진 촬영이 있으니 유족분들께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모비 앞에 나와주십시오 네, 추모비 앞에 나와주십시오 네, 추모비 앞에 나와주십시오 네, 추모비 앞에 나와주십시오 네, 제막을 해주신 귀민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ask also the guests to help with the unveiling to stand with the family members 이 사진 촬영이 끝나면 주한미군 복무장병 재방안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도 사진을 찍겠습니다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after this photo session will be photo session with the USFK Revisiting Korea Program members 감사합니다 페라치즈 라면 라면 너리 라면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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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사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